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 친위부대가 결사저항을 할 건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조금 이제 그쪽 사람들이 조금 불리하게 된 것은 뭐 판사들이 도망가는 판사들도 있고 하지만 세상에 사람이 다양한 것처럼 판사들 가운데서도 기계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판사들이 뭐 사람들 생긴 수만큼 사람들이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영장 청구를 못하게 돼서 도망가버리는 친구도 있고 뭐 미적거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판사들을 우리가 많이 봤지만 이번에 이화영 씨에게 1심 유죄 판결을 때린 이런 판사는 상당히 제가 볼 때는 근래에 보기 더문 정도의 그런 기백이 있는 분 같은데 이제 그분이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 대북 송금 관련 사안들도 맡게 됐네요. 이화영 중형 선관 판사가 이재명 대북 송금 재판을 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친위부대가 더욱더 각성해서 이런 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 더불음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한 제3자 뇌물 혐의 사건이 수원지법 행사 11부에 배당됐고 바로 이 재판부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시자에게 진역 9년 6월을 선고한 그 재판부다. 그 재판부가 아마 신진우 부장판사네요. 재판장이 신진우 부장판사입니다. 참 사회가 이렇게 어시시한 분위기 속에서 이화영 씨에게 이렇게 여러분들 중형을 때리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시게 되면 이재명 당대표에게 적용된 혐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구체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 외국한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이렇게 세 개의 여러분들 혐의를 위반한 것으로 되니까 이 신진우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사건을 흔히 다 알 거고 그리고 또 본인들이 내린 판결에 대해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겠죠. 지난 2월에 법관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될 수 있다고 우려되기도 했지만 수월지방법은 법관 사무분담위원회는 재판 진행 상황 등 재반 여건을 고려해서 이례적으로 재판장 2년을 채운 신부장판사의 유명을 확정했고 이번 경우도 사건은 전산 절차에 따라 자동으로 배정된 것이지 어떤 다른 일체의 고려가 없었다. 이렇게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보시게 되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여러분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건들입니다.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벽형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장벽형 위례신도시 개발 성남FC 후원금 의혹 위정교사 대북송금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모든 여러분들 재판을 결국은 넘고 넘어서 대권을 여러분들 쟁취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투쟁을 시작하는 겁니다. 약 3년 정도가 남았고 이 3년 정도 사이에 이재명 당대표와 더불음주당이라는 이재명 친위부대가 결국은 대한민국을 접수하기 위한 투쟁에서 누가 이기냐에 따라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법조계에는 신부장판사 쪽에 이런 사건이 배정됐기 때문에 훨씬 더 속도감 있게 사건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는 거죠. 뭐 훈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복습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1심 재판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 1심하고 나면 또 2심에서 또 이제 장시간 걸리고 또 대법까지 가게 되면 3년이 훌쩍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이재명 대표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판결부당 등을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거나 사건 관할지를 수원지방법원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온다. 어떻든 간에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사건을 재판 과정을 이제 미룰 수 있는 지연시킬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사용하겠죠. 본인들은 이제 어떻든 간에 입법 권력을 지금 장악한 상태니까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아마 다 할 거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 이제 이 사람들이 처음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제 검사단액 그리고 판사단액 판사단액을 추진하고 있는데 판사단액 신진우 수원지방법원 행사 11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판사단액 판사단액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 왜곡제 판사검사단액 수축 판사선출제 뭐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대부분 다 뭉개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준 법 왜곡제를 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판사단액까지 걸은 민주당 이재명 방탄입법 쏟아내다. 이게 중앙일보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보시게 되면 16%지만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서 16%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이재명 친위부대의 소위 능력을 높게 평가하실 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6%나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의견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민감한 부분은 제가 지워버리고 우리나라 자유 우파들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82%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네요. 이게 컴퓨터가 좀 잘못된 건데 72%가 안 돼요. 82%가 아니고. 지금 정권도 결코 국민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급한데다가 사악화까지 해서 절대로 정의를 실현할 생각이 없는 정권입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검찰이 기소도자 하지 않는 부패범죄 사안이 수두룩합니다. 누구는 눈알만 굴릴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 야당을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에 표를 던진 분인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낙관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결된 소수의 이재명 친위부대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한 70% 이상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16% 가운데 몇 사람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재명의 파워 인정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뭐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위를 이야기하죠. 세상은 선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의식 세계는 그렇게 지향을 하더라도 현실을 볼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속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꾸로 떨일 것인가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전망에 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선거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의 여러분들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아이 그게 아니고 다음에 잘하면 된대. 다음에 어떻게 잘할 건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된다. 다음에 언제 있는데.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이제 앞으로 한 3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은 이재명 친위부대와 그 다음에 국민들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현재로서는 그 양반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양반들은 모든 것을 목숨을 걸 정도로 본인들의 이익이 많은 겁니다. 일단 이재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수십 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익에 반응하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이 크게 직결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죽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결속돼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걸린 소수하고 개개인 함께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판사 탄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 왜곡제 판사 검사 탄핵 수축 판사 선출제 뭐 이제 이 사람들한겐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법질서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 다 본인들의 집권을 위한 그런 도구이자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참 양식 있는 사람들은 앞으로 3년 동안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걸 보면서 좀 고통스러울 거예요. 왜 그런 거 아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같은 것이 대부분 다 뭉개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 법 왜곡제를 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상황이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궁금해 가지고 판사 탄핵까지 걸은 민주당 이재명 방탄 입법 쏟아내다. 이게 중앙일보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재명 방탄 어떻게 보십니까? 성공 가능성이 높다. 성공 가능성이 낮다. 잘 모르겠다. 여러분들 의외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16%지만 공병호 tv의 설문조사에서 16%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일반 국민들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재명 친위부대의 소위 능력을 높게 평가하실 분이 많다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16%나 되는 겁니다. 그중에 일부 의견을 보니까 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민감한 부분은 제가 지워버리고 우리나라 자유 우파들은 너무 사태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82%가 나오는 걸 보면 이게 여러분들 좀 잘못됐네요. 이게 컴퓨터가 좀 잘못된 건데 72%가 안 돼요. 82%가 아니고. 지금 정권도 결코 국민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비급한데다가 사악화까지 해서 절대로 정의를 실현할 생각이 없는 정권입니다. 수많은 고발에도 검찰이 기소도자 하지 않는 부패범죄 사안이 수두룩합니다. 누구는 눈알만 굴릴 뿐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대 야당을 어쩌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은 여기서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가능성의 표를 던진 분인 거죠. 대다수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낙관적이고 소심하기 때문에 결국은 단결된 소수의 이재명 친위부대가 승리할 거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한 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설문조사에서는 한 70% 이상 정도로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재명이 사법 처리가 될 거다. 그런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16% 가운데 몇 사람이 남긴 의견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을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듯 합니다. 누구와 누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차기 대통령을 저는 인정합니다.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이재명의 파워 인정 땡땡땡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겁니다. 방송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대단히 현실주의적으로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왈, 맹자왈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위를 이야기하죠. 세상은 선해야 되고 정의로워야 되고 악한 자는 처벌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의식 세계는 그렇게 지향을 하더라도 현실을 볼 때는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현실주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결속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거꾸로 떨일 것인가 그게 가능성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길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죠. 그것도 높다고 보는 거죠. 이런 전망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높다고 보기 때문에 선거 이전에 그렇게 열심히 선거 문제를 다뤘던 겁니다. 그게 이제 방어선이 무너지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나 한국의 여러분들 좀 영향력 있는 분들은 그게 아니고 다음에 잘하면 된대. 다음에 어떻게 잘할 건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에 잘하면 된다. 다음에 언제 있는데. 그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떻든 간에 앞으로 한 3년 남짓 남은 시간 동안은 이재명 친위부대와 그다음에 국민들의 대결 구도가 되겠죠. 그리고 저는 현재로서는 그 양반들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겁니다. 그 양반들은 모든 것을 목숨을 걸 정도로 본인들의 이익이 많은 겁니다. 일단 이재명을 여러분들 대통령을 만들게 되면 수십 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전히 요리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알 수가 있습니까. 사람은 이익에 반응하거든요. 대다수 국민들은 이익이 크게 직결되지 않죠. 단기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는 죽어나겠지만. 그러니까 결속돼서 어마어마한 이익이 결린 소수하고 개개인 함께 크게 이익이 관련되지 않는 것처럼 한 수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